지금 이 마늘이 그 회장님이 하신 게 오늘 12월 20일이면 오늘 추운 날씨 거든요 이게 내려앉아 가지고 잘못되어 가지고 뻐끔뻐끔만 그게 가을에 마늘이 질병을 했어요 가을에 어떤 병을 했냐면 뿌리 선충하고 뿌리 응애가 지금 발생했는데 그게 보통 올해 그 창령 지역에 그 부국 지역에서 발생했고 그게 퇴비가 좀 작기 썩은 퇴비로 뿌린 농가들 그렇더라구요 퇴비를 안 냈어요? 퇴비를 안 내고 액비를 내고 그거 뭐고 그거 유박 네 유박 그 예 그 저 유기물 유기물 발효가 안 된 것들 그런 게 있고 바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거기에서 미생물 해 가지고 지금 움푹짐푹 하잖아요 내려앉아 가지고 그리고 지금 여기가 그 부직포를 겨울에 덮고 이쪽에 아직 덜어 덮었는데 여기 완전히 굽이잖아요 오리굼튀기 저쪽 시푸른 거 저거는 그 양숙이죠? 네 양숙이 나네 배수 장이죠? 너무 낮으니까 저쪽 민경 좀 많이 해보려고 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여기는 찰떡 바지기기 때문에 잘 되는 장점도 있는데 뺑두로 그 논을 그 그 포크랭이 한지를 쭉 빼버려야 돼요 그래 하고 그래 놔야 배수가 잘 되거든요 그 그 배수의 풀 그 배수 도랑친 데는 제초재로 치가지고 풀을 싹 죽여놔야 돼요 그래 여름에 배수가 잘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잘 된 거는 괜찮거든요 네 지금 가해는 잘 됐어요 네 이쪽에 보면 여기도 잘 된 거는 잘 됐거든요 잘 됐는데 안 된 원인은 배수가 안 돼서 안 됐어요 이런 거 물이 차 가지고 이 두덕이 너무 났다는 거예요 지금 이 돌받이 돼 가지고 지협이 못 팠거든요 그랬던 말았던 이거 골을 다른 사람보다 좀 넓게 타야 되겠다 넓게 타고 지금 여기에서 뭔가가 조금 잘못되고 있어요 배수가 너무 그리고 그리고 가을에 마늘 심어 놓고 물 댈 때 한 번만 돼야 되는데 여러 번 됐다는 거예요 요거는 처음에는 잘 올라왔다 예 그렇지 여기는 보면 이것만 잘 됐잖아요 예 양 가위만 딱 잘 됐다 예 그렇지 여기는 배수가 잘 돼 여기하고 여기하고 배수가 잘 돼서 그래 그리고 여기를 갖다가 물을 댈 때 한 번에 다 돼야 돼요 한 번에 폭 잘 돼야 되지 두 번 세 번 되면 안 돼 10분 되면 농사 망쳐버려 여기도 이 시는 1.3 정도 있는데 이 시는 괜찮습니까 예 괜찮아요 지금 마늘도 색도 좋고 여기 제대로 먹어갖고 색이 진하잖아요 이거 뭐 여러 번째로 이가 빤들빤들 하는데 설탕을 끓는 게 이거 괜찮으려면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설탕 많이 먹어 색이 진하고 좋잖아요 근데 요거는 안으로 나빠지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 배수가 안 돼 버리면 마늘이 삭아버려요 배수가 근데 높은데 저런 데는 괜찮아요 그렇죠 높은데 그래서 여기에서는 남들보다도 트랙터를 좀 넓게 만들어 가지고 이 골을 흘리나 해 가지고 심고 나서라도 우리가 마늘 올라오고 나서도 한 번 철을 뿌면 골이 파집니다 골 외발 그거 깎고 남들 말 듣지 말고 우리는 더 골을 넓게 타라 넓게 타야 된다 심고 나서도 마늘 올라올 때 그때까지는 설탕을 잘 안 받거든요 그 처음 물대고 나서 물을 댈 때 비닐가 자불자불하게 돼 버려야 돼 이게 그래도 예쁘고 두 분 대뿌면 많은 농사 망치뿝니다 그리고 물이 안 올라가도 안 돼 안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이 높아가 물이 안 올라가면 비로가 자꾸 올라와요 위에 마른자리 흙하고 밑에 흙하고 따로 놀아요 그 밑에 저전기 비록물이 자꾸 위로 뼈 올리고 또 삭아 물을 댈 때 한 번에 흡신 돼야 돼 쿨러로 돌리기도 힘들게 물을 댈 때 한 번에 흡신 되고 그리고 잘못됐다고 두 분 대면 농사는 망쳐야 네 10분 대부터 끊겨요 10분 대면 10분 대보면 융 사그러진다 그러면 두 분은 잘 됐는데 양간은 잘 됐는데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유박이나 이런 게 부패로 해요 발효가 안 되고 썩어 보는 거지 금방 나온 거를 가고 해놔 놓고 부륵부륵 된다는 거지 지금 여기 보면 조금 좋다가 조금 저 안에 쇄가리 샤깝 나빠졌다가 이렇거든요 부륵부륵 했다 이 땅 자체가 굽니다 찰다 그 제일 우퍼눅에서 제일 낮은 지역이지 어이 영업본래 옛날에 처음부터 물 되어갖고 고기는 자꾸 이런던데 오리굼팀이라 그러지 맥이 물만 해놔도 물 된다 이런 건 정상적으로 되겠지 네 그런 거 좋습니다 이런 거 다다다다다 가지 절간도 짧고 열을 뭉치세요 이거 하도 안돼서 연맹시비도 충분했고 잘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병들어가 죽거든예. 이게 삭아가지고 얘가 죽었다는 거죠. 여기 우리가 삭아버렸거든요. 여기 죽으면 전체가 다 안 죽기 때문에 생산양은 많이 감소 안합니다. 그러면 여기서 보면 한 폭이 살아있고 두 폭이 살아있고 이거 죽었고 그 다음 괜찮거든요. 그럼 요게 50%가 안 되거든요. 한 20%에서 30% 된단 말입니다. 30%가 죽으면 요 옆에 놈이 요 비룩 먹고 다 큰다는 거지. 요 두개가 죽었잖아요. 요 놈이 또 살아 나네. 약간 깨어나고 있어 요놈은. 발견치에서 치보고 다했어요. 다른 병에 의해서 벌레에서 죽는 건이기 때문에. 요렇게 되면 요놈이 그리 좋았다가 얼때는 엄청 잘났잖아요 예쁘게 그래서 사박사박 사거리 있잖아요 그럼 요 두놈이 죽었다고 해서 요 두놈이 땡겨 먹기 때문에 요기하고 생산량은 많게는 15% 이하는 감소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요게 조금 한 번에 몽창 죽은 자리였거든요 띠벅띠벅 죽었거든요 그럼 생산량 감소 안합니다 걱정 안하셔도 돼요 지금 요게 뭐 요래 좋았다고 요게 배로 더 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요게 띠벅뚠벅 죽었다고 해서 작느냐 그것도 아니고 이제 이해 되지 그럼 요기 내년 봄 되면 비로값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먹고 크기 때문에 요 좋은 거하고 많이 차이가 안 난다 비로를 같이 얻었기 때문에 이제 이해 되지 그래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땅에는 찰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 주라는 것보다 좀 적게 줘야 돼요 내년에는 백팽당 4포 내포 주고 여기는 유기물이 이 땅에 옛날에 뭐 그런 게 배집에 기오고 장마질 때 막 썰어 엿고 했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퇴비를 그리 신경 쓰지 말고 퇴비 막 그냥 뱃집이나 엿고 그냥 심어 있어 그리고 너무 비로 다른 건답처럼 욕심내지 말고 여기는 땅 밑으로 물이 많기 때문에 비로가 안 나가요 여기서 여기서 물풀이 자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물이 많기 때문에 비로가 땅 밑으로 도망 안 간다 유실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다른 지역보다 비로 적게 줘도 돼요 그러면 여기는 이 토양에 맞게끔 하려고 하면 몇 년 안정화시켜 가지고 우리가 자꾸 자꾸 기술을 개발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초대 일반 배수가 잘 되는 땅은 비로가 땅으로 나가요 창령 저 군 옆에 하리마을 있죠 그거는 배수가 엄청 잘 때요 물 내려면 그 막 빠지 보게 돼요 그 도랑가에 그 수모래 매그렸네 그렇죠 그 동네 자체가 그래요 그런 데는 비로 많이 줘도 없어지는데 여기는 비로 주면 땅 밑에서 안 없어져요 순료 뭐 그거 땅인데 네 찰떡마지 그래서 점질 토기 때문에 비로가 소망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연맹이 변하는 게 잎이 봄에 그 잠깨가가 크는 것처럼 색이 진하잖아요 얼어도 이거 내가 또 너무 많이 한 거 아닌가 씨바 괜찮습니다 잘 크고 있으니까 이제는 겨울이니까 가만 두고 있어있어 두고 있으면 자기 스스로 일을 하니까 이렇게 잘 되는 게 눈으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되고 좀 죽은 거는 걱정하지 마이소 그 옆에 놈이 묵고 크니까 생산량이 많이 안 준다 마늘밭에 비로 주운 게 남아있어가 나락이 쓰러지는 이유가 없습니다 마늘은 캘떼되면 비로를 하나도 안 남겨놓고 다 못 부어 남겨놓은 비로는 뭘 남겨놔 가리밖에 안 남겨놔 인산하고 가리 길소는 안 남겨놓습니다 양파밭에는 흑골에 여기 비로 뿌리 나오면 남아있어요 근데 마늘은 그거 안 남겨놓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조금 요래 좋은 것보다는 조금 생산이 감소하는데 크게 많이 안 그렇다 요건 낱개로 딴붕딴붕 죽은 거는 그 옆에 놈이 비로 먹고 큰다 한 7kg까지 나오려면 10kg 하면 욕심내면 안되고 아직까지 7kg 7kg는 됩니다 충분하게 10kg 욕심내면 안되고 요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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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kg를 바라보고 요래 되는 건 잘하면 15kg까지 나와요 요래 되면 요거는 근데 요정도는 한 7kg까지는 충분히 걱정 안 해도 되고요 비로 좀 먹고 통해갖고 23만원 통해갖고 네 그따 갖다가 비로 요소 한 10호성 여겨갖고 지금 녹화가 놓을 작전인데 그래갖고 좀에서 떠갖고 물줄 작게 아 그래하지 말고 연면십이 할 때 조금 그럼 요지 그래하지 말고 함부로 하면 안됩니다 그러면 그 속대가 녹아버려요 아 함부로 그 양을 늘리면 안됩니다 그 열악하는 양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함부로 하지 말아요 잘한다고 한 게 도리어 해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할 때 오셔가지고 강의를 듣고 하면 됩니다 뭐 머리 갈게 23일날 오시면 됩니다 예 그때 12월달 강의하니까 우리 친구 아들 하나 하고 예 그 젊은 사람 오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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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해당 건성이 하고 그래갈게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사람들 젊은 사람이 막 하려고 띠어찌거든 예 고맙습니다 한 5천평